아직 소녀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올려다본 하늘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그녀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전해줄 시작의 한 페이지라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쥐고 있는 작은 깃털이 새로운 기적을 각자 올려다본 각자의 색으로 물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개인 것을 하지만 그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소녀 그녀들이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그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가운 봄비가 끝나고 찾아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아이돌 사무소 츠바사 프로럭션 신생활의 시작과 함께 이곳도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소지만 이곳에 새로운 세계 유닛이 탄생했습니다. 고디풍 쿨게 미소는 유닛 안티카 다양한 개선과 성격이 뭉친 파워풀한 유닛 반가워 크라이맥스 걸즈 팝하며 해피한 행복한 3인조 유닛 아이스토로 메리아 이 단시간에 화려한 성과를 낸 유능한 이 남자가 이 사무소 프로듀서입니다. 멋진 결과지만 아직 통과점 츠바사 프로의 사장 아마이처토모는 그를 믿는 한편 자신은 무르지 않다며 그에게 확실하게 해내라는 압박을 줍니다. 그 아니 이들의 목적은 고디스, 원더 아이돌드와 그랑프리, 통치 윙그, 신인 아이돌 유닛의 등용문, 정점에서는 기적의 초신성 아이돌들을 결정하는 이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와 그녀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노력하는 멤버들, 그리고 그녀들을 이끌어 나갈 이 남자, 푸르사,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유닛이 되지 못한 두 소녀, 카자노 히오리, 하치미아 메구루,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아마이사장은 일단 푸르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날 저녁 그를 부르는 목소리, 금발의 이 소녀의 이름은 하치미아 메구루, 아직 유닛을 결성하지 못한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레슨장으로 향하는 그녀랑 만난 푸르사는 잠시 견학을 위해 그녀를 따라 레슨장으로 향합니다. 레슨장에 도착하자 이미 몸을 풀고 있는 또 한 명의 소녀, 카자노 히오리. 아직 데뷔 전 곧 다걸 윙글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녀들의 반짝임의 비전을 아직 찾지 못한 푸르사, 2인조 유닛도 생각했지만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 않아 그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열심히 그 빛의 한 조각을 잡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따사로운 봄날에 어느 날, 벚꽃이 만개한 한 공원에 찾아온 한 소녀, 그리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여유를 가지는 푸르사. 그때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 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자 그곳에는 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녀가 부르고 있었네요. 그 노래소리에 무언가를 찾은 듯 학신에 찬 표정을 지는 이 남자,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외모에 잠시 사로잡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명함을 건네는 푸르사. 체버사 프로듀션의 푸르사라는 걸 알게 된 소녀는 경계를 풀지만, 함께 건네진 그 말. 망설이는 소녀, 자기는 못할 것 같다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치듯 공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날 밤, 그 남자의 말에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는 소녀. 다시 시간은 흐르고 흘러가며 공원에서 하나를 올려다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공원에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푸르사. 그날의 제안을 다시 물어보자. 소녀는 다시 망설이지만, 자기라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냐 물어보자. 너라면 분명 아이돌로서 새로운 세상에서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전해주며, 사쿠라 학기 마노의 그 대답을 듣게 되고, 보고 있던 하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위해 먼저 데뷔한 선배들의 무대도 보여주고, 앞으로 같이 힘내줄 친구도 만나게 해준 푸르사. 마노, 히오리, 메구르가 만나게 되는 기적적인 순간. 그녀들 역시 아이돌이라는 세계에서 찰란하게 빛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작은 빛. 그녀들처럼 그녀들과 함께 나아가면 된다며, 또다시 그녀에게 희망을 주며 새로운 동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시간. 처음에는 서먹하고 부족하며 자라지 못했지만, 시작된 시간과 흘러가는 나날, 벚꽃은 지구 푸른 나무님이 자라며, 그녀들은 점점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해드린 이 남자. 세 사람을 헤이시로 불러 중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노, 히오리, 메구르. 세 사람은 3개월 뒤에 있을 원더아이돌도 바그랑프리, 윙구의 출전을 위해 유닛으로서 데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에 기뻐하는 세 사람.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기쁜 메구르. 마노 역시 기뻐하고, 히오리는 살짝 빼는 것 같지만 살짝 좋은 듯하네요. 유닛이 결정되었으니 이제 중요한 유니명을 들어야 하는 순간. 이미 푸르소는 정해둔 이름이 있다며, 결이 넘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들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룰미네이션 스타즈. 그것이 그녀들의 새로운 새사로 향해 가는 또 다른 이명. 이제 진짜 하나가 된 그녀들은 각자의 결의를 품고, 진정한 결성과 함께 새로운 별들의 이야기는 사뭇의 소문이 퍼지며, 새로운 빛과 별들, 룰미네이션 스타즈의 이야기가, 츠바사 프로듀션의 소녀들의 이야기가, 각자의 깃털이 모여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클로즈. 아직 아이돌이 되지 못한 소녀 마누와 그녀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날개에 힘을 주는 푸르소하고의 이야기. 이번 일화는 츠바사 프로듀션의 시작과, 그리고 마누가 아이돌이 되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이 담겨진 한편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아직 아이돌이 되지 않은 그녀들을 보여주며,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깃털을 가지고 다양한 색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아이돌이 되기 전 그녀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짝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일화. 아이돌 오디션을 보는 코간에, 농구를 했었던 추리, 자파점에서 일을 하던 치유키까지. 아이돌이 되기 전 그녀들의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며 푸르소로 만나고 아이돌이 된 15명. 하지만 아직 아이돌,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지 못한 한 명의 소녀 마누. 과거 시점이 끝나고 현재 시점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미 안티카, 방클걸, 알스매가 개성되고 데뷔를 한 상태였지만, 아직 일루미네, 즉 마누가 들어오지 않아 히오리랑 왜구르는 데뷔를 못했을 때, 고민하던 차 우연히 만난 마누와 푸르소는 마누에게 아이돌을 제한, 처음에는 고민하며 거절했지만, 자신을 바꾸기 위해 아이돌이 되고, 새로운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세상과 이야기, 꿈을 시작하는 게 이번 1화의 메인 스토리였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마누의 윙그와 스탭을 애니로 재해석 및 애니적 표현으로 잘 풀어내었는데, 첫 만남부터 마누의 윙그 첫 장면이 떠오르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의 만남.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깊게 고민하고 다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마누는 고민 끝에 아이돌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1화 안에 전부 담았죠. 이게 그냥 그 스토리를 담은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윙그뿐 아니라 스탭, 즉 아이돌이 되기 전 스토리까지 넣음으로써, 마누가 처음 아이돌 제안을 거절한 뒤 고뇌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애니 속에 담아내어, 그녀가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잘 표현해야 했죠. 그리고 아이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며 만나게 된 세 사람, 류미네이션 스타즈가 되기 전 그 아이들과 만나 인연을 남기고, 시간이 흐르며 윙그에 도전하기 위해 류미네이션 스타즈를 결성하게 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 하늘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누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묘사도 디테일 있게 잘했는데, 아직 몇몇은 스텝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돌이 되기 전 이야기를 다른 스텝에서 언급된 그녀들의 이야기가 모습이 짧게 나와, 그녀들이 어떤 소녀들인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좋았으며, 나아가 스토리를 애니적으로 해석함으로 더욱 이치감있게, 마누와 프로서의 만남, 그리고 아이돌이 되고 세 사람이 만나고,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는 다른 유닛 멤버들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었죠.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 역시 이체적인 해석 부분인데, 이 방식이 무려 게임을 해봐야지만 아는 연출이라는 것, 이는 마누의 윙그와 함께 스텝, 그리고 히오리 메고르의 스토리와 유닛 스토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그 이체감을 느낄 수 있었죠. 또한 영등 이벤트로 샤니송의 너도 메이킹을 감상해야 하고, 마누의 스텝을 알아야지만 그 고뇌하는 과정의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이해하기 좀 난해할 것이며, 특히 샤니 자체가 애모이하거나 분위기와 장면으로 하는 연출이 많은데, 그걸 애니적으로 묘사를 하니, 전체적으로 루즈하며 느릿한 느낌을 주며, 샤니를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니로 입문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샤니를 해봤다면, 스토리와 이런 연출을 알고 좋아한다면, 24분을 그냥 삭제시키기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빠지니 저도 24분이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럼 이번 1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2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